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학무실장 모시고 애기 날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7월달 들어와서 뭔가 시작이 좀 약간 속된 말로 재미없어졌다 그럴까요? 뭔가 좀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 확 빠지도 못하고 이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이것이 좀 더 간다 이거 아닌가 싶어요. 네. 연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 이렇게 예고를 해놨는데 일단 7월이 첫 번째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좀 강력히 동의하고 있고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2년 10월 정도가 주가가 소위 금리 인상분을 선반영하듯이 다 반영된 모습이었어요. 직전 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23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은 어쨌든 23년 상반기 중에 끝나겠구나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또 나름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가 어? 아닌가 보다. 라스트 댄스가 아닌가 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겠구나. 이건 선반영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금리 인상분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7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 계속 나누겠지만 이놈의 물가인데 물가 상승률은 다소 헤드라인은 잡히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원 물가를 신경 쓰면서 금리 인상 액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0.25%포인트 25p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로 보는데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이번에 올리고 나서 또 올릴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는 이제 한 번 올리고 끝내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번 7월 F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무슨 말 할지도 뭐 뻔히 알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나열할 수도 있을 만큼. 한 번 해보십시오. 분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음 F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 열려 있다.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발표될 PC 물가 또 8월에 발표될 CPI 고용. 이런 지표들을 봐가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사인이 읽혀진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하나만 안 하는 소리야 하니까. 배고프면 밥 먹겠다 그러고 배부르면 밥 안 먹겠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7월 FMC 회의 끝나면 잠깐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해석으로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겠다라는 또 기대감도 많이 내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상할 걸 전제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어떨까. 7월에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9월 정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 투자 의사결정을 또 판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연준의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이벤트의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수치고 사실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앵콜을 했어요. 앵콜을 했으면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결국 이제 물가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과거처럼 2% 물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대 후반에 해당되는. 3%에 가까운. 네. 그 정도의 헤드라인 물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원 물가는 그렇게 가기 쉽죠? 근원 물가는 그렇게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대 중반이나 많이 가봐야 초반 그 정도의 근원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견조하다는 얘기는 고용 창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임금의 고용 부분으로 일자리가 투입이 돼요. 인력들이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잘 않아요.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근원 물가 중에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의 가장 대표적인 비용 부분이 인건비니까 인건비가 안 떨어지는데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이상을 할 거라고 전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다녀오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10% 팁 15% 팁인데 이제 아예 20% 안 주면 상당히 분위기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삼계탕 가격이 만 오천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오르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면 사실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개념이고 명목소득은 유지돼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러니까 역시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미국 경제가 아주 견조하다. 어떤 긴축 터널 지나서 긴축의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걸 전제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가고 있잖아요. 최근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구나. 그래서 세계 경제로 보면 23년 성장률이 2.8%니까요. IMF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24년 전망치는 3.0%니까 23년 경제가 유독 안 좋은 경기 침체 국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도 그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경기 침체는 맞지만 매우 약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특히 이 경기 침체의 어떤 영향을 받는 어떤 요소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 부문인데 고용 부문에 나름의 침체되는 현상들은 23년 하반기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구나. 자연히 이제 물가 잡힐 수 있겠구나 하는 좀 자신감이 들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추다 보니까 미국, 일본이 전부 다 지금 연율로 따지면 2%대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과 미국 사람이 느끼는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증시만 놓고 보면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섰고 엔비디아 올해 주가가 3배가 됐습니다. 뭐 이런 기술적 위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경제의 반영이라고 보면 견주한 미국 경제가 이 주가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앞서서 받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좀 판단해 보면요. 우리나라 성장률 방금 말씀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봐도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좋아요. 23년 경제가 1.4%니까 지독하게 안 좋은 경제고요. 그리고 내년 경제는 그나마 좋아서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그러면 23년 경제가 유독 안 좋은 거죠. 미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23년 경제를 놓고 봐도 23년 상반기가 유독 안 좋아요. 하반기는 그나마 나아요. 표현을 해본다면 상반기를 약 0.8% 성장률. 하반기를 약 1.8% 성장률. 그래서 1.4가 되는데 어쨌든 상조하고의 이름을 붙이기는 좀 부족하지만 1.8% 가지고 고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상저, 하저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다소 낫다. 이런 것들은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의 일부, 경제 규모라고 한다면 그게 GDP고 GDP의 일부가 각 산업이고 그 산업의 주요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GDP의 일부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GDP가 많이 꺾였다가 조금 늘어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기업 실적과 우리 흔히 얘기하는 GDP로 표현되는 매크로 경제나 글로벌 경제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거지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동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이 1%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좀 점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 PMI 이게 8개월 연속 수축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제조업은 상당히 이미 침체에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서비스업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죠. 너무 재밌는 현상인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고 주요국들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특히 펜트업 디멘드로 인해서 코로나19 전국 셧다운 때문에 서비스업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각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에 해당되는 그 침체 고용 침체 현상은 23년 하반기에나 찾아오겠다라는 현상도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고용 침체를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강한 경기 침체, 강한 고용 침체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고용 침체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제조업 업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환율에서도 좀 특이사항이 하나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 위안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는데 수출 비중이 낮아지면서 그 연관성이 많이 와해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경합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경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미국하고 더 밀접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엔화와 위안화는 전략적 약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실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아닌가 싶은데 이건 우리 환율로 봤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전략적 약세라고 표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전략가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적 약세다. 결과적 약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게 아니라 자국 경제의 여건이 금리를 그만큼 인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일본이 특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더군다나 22년에 세계 경제랑 달리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강한 인플레이를 안 만났고 일본도 강한 인플레이를 안 만난 거예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경험하다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팽배하다가 오히려 감사하게도 적정한 물가를 찾아온 거예요. 4% 물가 오르니까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 환영하는 물가 감사한 물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내국 자체적인 현상을 들여다보면 굳이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약세화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화가 전개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 되네요. 이해가 확실히 오네요. 영국 물가는 10%를 넘어갔고 그다음에 미국 물가는 9%를 넘어갔고 고점이. 우리나라 물가는 6%를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니까 금리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실질적으로 이 경기 침체 현상도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난 국가들이 그 물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대한 고금리 정책을 도입했죠. 그것에 따라서 경기 침체도 나타날 텐데 그 경기 침체 현상도 24년에 유로존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뚜렷한 회복을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DP로 보면 23년보다 24년이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미국이나 또 유로피언 국가들의 성장 기여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고물가, 고금리를 겪은 그 나라들의 경기 침체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의 성장세가 매우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김 시장님 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반기 자산시장, 우리가 이걸 딱 임할 때 좀 굵직굵직하게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나눠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채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의 라스트 댄스 그게 23년 하반기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7월이 됐더라도 아니면 9월이 됐더라도 그게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면의 채권 금리, 금리 자체는 가장 높은 국면입니다. 채권 가격이 가장 싼 구간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롱텀하게 봤을 때 한 1, 2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채권 가격이 싼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다시 얘기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는 전망에 따라 다르지만 24년 1, 2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년 하반기가 금리의 정점이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일만 남았다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채권 가격은 싼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주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분이 하방압력으로 지금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분에 대한 주식시장에 미치는 하방압력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역시 주가도 나름 괜찮겠다. 하반기가 나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경기 회복 부분, 이 부분도 강한 회복은 아닙니다만 나름 완만한 회복이 진전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변곡점에 해당됩니다. 23년 상반기가 매우 안 좋았다. 하반기는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23년보다 4년이 낫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7월달이 경기의 변곡점에 해당되죠. 기울기가 바뀌는 구간이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다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자산시장 중에 일부 부동산 시장도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등락률로 봤을 때 지난주 대비 떨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 대비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계속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구간이 가장 낮았던 마이너스 0.48에서 거의 0에 가깝게 오고 있는데 7월 이 지점에 0을 통과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도 다 변곡점에 거시경제가 톱니바퀴처럼 메꿔져서 이어지듯이 이런 변곡점에 우리는 와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참조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터닝포인트 그 순간은 잘 안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